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배치 이미지 인헨서 3년 라이센스가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뜰텐데요 다운로드 now라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과정에서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일부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이퍼스 키가 있죠 이 경우 해당 백신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압축 해제 및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다시 설치 단계로 가서 압축 파일 내부에는 셋업 액세스 파일이 있으니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잠깐의 라이센스 활성화 과정이 진행되고 설치가 이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인스톨 폴 올 유저의 체크가 뒤에 인스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원활하게 수행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설치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배치 이미지 인헨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지 혼자 뜨는 창이 하나 있을 텐데 바로 석세스플리 액티베이트 창입니다 별것 없고요 모든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되죠 만약 라이센스 기간이 얼마나 남아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의 왼쪽 위에 있는 거대한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배치 이미지 인헨서 3년 라이센스 무료 배포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고로 무료 배포 파일이기 때문에 기술 지원과 무료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도 금지되죠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을 기원합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파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